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기는 정이 통하는 시장, 정통시장, 진천 중앙시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시장 지킴이 박용건,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예명 전사, 오성권입니다. 자, 저희가요. 진천 중앙시장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기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진천 중앙시장은요. 2017년도에 문화관광연시장으로 선정이 되면서 2018년도에는 무려 대통령사 표창을 받으면서 전통과 현대 그리고 문화와 관광이 콜라보를 이루고 있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진천 중앙시장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거 외우느냐고 되게 고생했습니다. 역력하게 표현이 내지마.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에서 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진천 중앙시장 오늘 장보고 가요 여러분들과 함께할 텐데 온누리 상품권으로 또 우리 시장 상민들 응원도 해드리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분 좋은 응원의 열기를 드리기 위한 시간. 장보고 가요. 자, 지금부터 우리 상인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진천 중앙시장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지난주에 이어 다시 찾아온 진천 중앙시장. 주기적으로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진행하며 진천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진천 중앙시장에서 만나볼 첫 번째 상인 스타는 누구일지. 어서 만나볼까요? 자, 아이고. 엄청 많아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야, 지금도 일하고 계시네. 네. 잠깐만, 잠깐만.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진천 중앙시장 5일장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네. 와, 우리 중앙시장에서 신발이 지금 계속 내가 여기에서. 엄청 많아요. 계속 손님이 끊이지를 않아요. 아, 예. 어리퀴 인기가 많아요, 그래. 아, 예. 좀 그래요, 좀.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동료 어른들 다 오셔가지고. 네네네. 계속 신발 구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름 슬리퍼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나 봐요. 여름 준비하시냐고. 그런 거 같아요, 그렇구나. 자, 우리 집 신발 좋다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집 신발 무척 좋아요. 여름에 휴가 갈 때 신으시는 심도 있고. 그렇지. 며칠 신발도 있고. 며칠 신발. 골고로 입습니다. 네, 등산화도 있고. 네, 등산화도 있고. 아쿠아 슈즈도 있고. 아쿠아 슈즈. 아쿠아 슈즈. 저름 준비하려고. 네. 중요한 거는 가격이 저렴하다 이 말씀이에요. 가격이 저렴하고. 아, 만약에 신발을 사고자 하는 분들은요. 진솔 중앙시장 5일 11장이 열리니까. 5일 11장. 여기 오시면 우리 사장님을 만날 수가 있고. 좋은 신발을 저렴하게 구입해 갈 수가 있습니다. 구입해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세상에. 간접히 좋아. 저희들이 장보고 가요 자 여러분들 100점 나오면 3만원 그리고 85점 이상이면 2만원 85점 이하면 만원입니다 과연 우리 천연 농군을 부른 우리 신발 사장님의 점수는 몇 점? 점수는 100점입니다 와 진짜? 진짜? 100점! 호흡 멈춰 호흡 멈춰 과음 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온돈인 3분권 3만원 혜택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작가의 신발을 구매하는 거로 3만원 혜택 감사합니다 힘들어 주세요 장보고 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진천중앙시장 5일쟁이 열리고 있는 곳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요 제가 좋아하는 닭이 있는 곳이에요 닭 쳐 닭 쳐 고고고고고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을 제가 입방을요 자 여기는요 우리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곳이에요 깜짝 놀란 거 알아요? 깜짝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어떤 거니까? 저게 몇 호요? 저게? 저 큰 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실 가든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너도 가든했어요? 네 저도 가든했나 대체 여러분 저희 백숙할 때는 18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한 15호? 몇 호예요? 몇 호예요? 14호예요 14호 여러분 놀라지 마니까 14호가 무려 두 마리에 얼마? 만원 아까 우리가 또 사모님 서비스가 좋은 게 딱 사가니까 저쪽에 가셔서 닭 다리를 닭 발을 또 이렇게 주선주선 서비스 넣어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히네 여자 있다면 여자가 아닐까 아 그렇구나 우리 집 닭은 정말 신선한가요? 그럼요 우리는 저기 도착한 거 그 전날 것만 가지고 와서 거진 그날 소진하고 나가니까 아 자 우리 집 자랑 한 말씀 하시고 나서 노래 한 곡 가죠? 그래요 자 사장님이 자랑 한 말씀 하세요 자 오늘처럼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와 적다 적다 잘하러 가세요 잘하러 가세요 잘하러 가세요 오지 않는 사람아 오지 않는 사람아 아깝다운 내 마음만 눌렀는다 기적소리 끊어진 맘에 박수! 기가 막해. 간드러지게 들어가잖아요. 우리 신랑 노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래에 반했어요. 그럼 다음 가요. 우리 사장님의 점수는? 74점 가운! 박수! 그러면 만 원 획득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닭을 만 원어치 구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보! 가요! 놀라셨죠? 저희가 사장님이 뭔가 하셔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은 건강에 듬뿍 스며있는 건강원에 도착했습니다. 달라요. 들어오자마자 건강원에서 특유의 약 다니는 냄새가 있어요. 쫙 올라오는데 향만 맡아도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다. 무엇보다도 요즘 같은 여름이잖아요. 이때는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찾으세요? 요즘은요. 무릎 아픈데 먹는 약을 많이 해놓아요. 뭐가 좋은 거예요? 거기에 무릎에? 거기에 무릎에 우술하고 약초를 넣어서 데려가지고 그걸 자시면 무릎 아픈 게 사소에 없어져가지고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나가고 요새 우술! 아 우술!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낙엽이 우술! 무릎이 안 좋을 때 우술을 먹으면 좋다. 근데 저희가요. 일하다보면 목이 많이 아프잖아요. 목이 많이 아프고 목이 안 좋을 때 먹을 게 뭐가 있을까? 막 고민하는데 도라지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좋아요? 그 목이 아픈데는요. 그 배에다가 도라지를 좀 많이 넣고 대추도 넣고 은행도 넣고 이렇게 해서 푹 다려가서 즙을 먹으면 목 아픈 데도 좋고 가래 끓는 데도 좋고 그래서 그걸 가을철에 엄청 많이 해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건강을 챙기고 싶다 하면 중앙시장에 오셔서 사장님 만나보고 상담을 하신 다음에 필요한 약재로 해가지고 딱 데려 먹으면 기가 막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시장에 오시면 된다 이거예요. 공간이 많이 들어. 그래. 네. 내가 오는 사람 이리 오네 하나 둘 셋 짱 하필이면 죽게 내가 너를 하필이면 내가 너를 사랑했나 우는 세상 자란 사랑 우리 건강한 사장님의 노래 점수를 몇 점? 사장님의 점수는? 75! 이거는 건강할 때다 먹으면 우유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계속 장독을 하시게 되면 아주 소화도 잘 되어졌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네요. 이게 얼마예요? 만 원입니다. 만 원! 고맙습니다. 만 원, 만 원! 자, 중앙시장으로 오셔서 건강을 챙기세요!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전통시장 상인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빌 때까지. 장보고 가요는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거죠? 장보고 가요는 다음 주에 새로운 전통시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장보고 가요!